뚜띠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기모티 김포티 뚜띠와 모띠 아 이거 허리야 모띠야 뚜띠야 여기가 어디인거 같냐 여긴 지구 같다 우리 계획대로 이 지구에 착륙한 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 우주선 어디 갔냐? 우리 우주선이 있어야 깐다 삐아벌로 갈 수 있는데. 그래. 우주선을 찾아야 돼. 일단 그럼 지구를 한번 둘러보고 지구 탐험을 해보자. 너무 좋다. 가자. 출동. 우리 우주를 우주선을 찾아야 되는데 우주선이 어디 있어요? 저기요. 저기 뒤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 있다던데. 저기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는 게 확실해요? 확실해요? 네. 가봤어요. 없으면 가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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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한번 들어가 볼게. 올라가요. 안에 그리세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이 자식아. 우리 우주선. 우리 우주선. 닮았다. 우리 우주선.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아저씨는 성별이 뭐에요? 아저씨 모자. 모자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아저씨 성별이 뭐에요? 나도 남자들은 여자도 몰라. 우리 동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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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에요? 제일 맛있는 거 뭐에요? 제일 맛있는 거. 지구에서 제일 맛있. 강의구. 강의원 가자. 아저씨 저희 행성 못 봤어요? 깐스탄피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야 되요? 그럼 저희 한번 따라 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뜨띠onna Are you there what? P.A.G.P. sprayers 패배턴이 뭐야? 오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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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게 얘네들은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오지게가 뭐야? 그게 있어요 오지고 지리고 랩이 오지거 지리고 랩이거 그게 뭐예요? 요새 유행하는 급식 중댕이가 뭐 하나 걸치고 다니셔 모자를 저 좀 씌워주세요 이게 뭐예요? 번데기 번데기 아무래도 우리 동족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번데기 영양료 이거 먹자 난리있자 한번 인간들이 먹는 걸 먹어보자 번데기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저거 줄게 찾아줄게 자 아주머니 가장 큰 놈으로 큰 놈으로 자 번데기 번데기 두 개 세 개 자 번데기 자 번데기 주위에 외계인도 따로 없어요? 철구 있어요 철구 철구가 누구야? 철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우리 친구 잘 어울리는 건데 쫌 뭐라는 거야 다리가 이렇게 짧아요 우리 친구들 다리가 Aqui 자 멍풍이 들어 рос는데 멍풍팁 이거 이거 모 syll 버잖아 이거 왜 무전인가 보다 이거 무전인가 보다 이거 제 머리에요 니 머리 아니잖아 제 머리라고요 저희 외계인 머리인데 외계인 머리 제 머리라고요 악당이다 악당 저희 우주선 못 봤어요? 제 머리라고요 아 이래 꼼치지 말아 안돼 외계인 같애요? 딱히 외계인 같애요 외계인 안 같애요 한자루 돌아가고 이걸 좀 가려볼게 어딜 가려야돼 흔들때가 없었대 왜 어때요 왜 어때요 우리 입이 똑같네 진짜 잘 어울린데 엄청 잘해 약간 아디나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또 된다 또 된다 또 된다 저희가 지구에 떨어졌거든요 아 왜 외국에서 안이 달라가고 어떻게하면 돼요 국밥주기 국밥아육으로 시켜 놓고 막걸리로 하자고 막걸리로 기모띠 드디어 모띠